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제 중반부 빈칸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빈칸 특히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31번 21% 오답률 1이고 32, 33, 34번도 뭐 하나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일관된 원리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성장인데 학문적인 분야 그리고 그 하위 분야의 성장 예를 들어 예술 역사학이라든지 여기 보면 고생물학 그리고 병렬되죠 오브 또 뭐의 성장이에요 특정한 인물인데 예를 들어 예술 비판가 이런 사람들의 성장은 다 도왔대요 만드는 거예요 원리와 관행을 뭐에 대한 원리와 관행이냐면 뭐를 향한 선택하고 조직한답니다 What was worthy of keeping 보존할 만한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보존할 만한 조직할 만한 그런 조직하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어떤 분야와 이런 인물들이 떠올라서 어떤 일을 벌였다 선택하고 조직했답니다 그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뒤에는 양보라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계속해서 힘든 상태 스트러글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됐나요 선택하고 조직했다 보존할 가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게다가 more of가 나왔으니까 같은 주제지만 다른 소재가 연결되겠죠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자 여기 부사절이 나옵니다 자 박물관과 대학교들이 점점점점 멀어져요 Toward the end of 19th century 19세기 즈음에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Toward 다음에 시간 나왔을 때 아 그리고 어? 에즈절이 지금 병렬되네요 또 뭐하면서? 대상이라는 물건에 대한 생각 사물에 대한 생각인데 사물이란 게 뭔데? 뭐로써?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길이야 뭐를 향한?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아는 것을 향한 길로서 소중히 여겨지는 길로서의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 자 went into decline, 쇠퇴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사물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자 그리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collecting, collecting이라는 것이 그것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뭐로써의 지위?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가치 있는 지적인 활동으로서의 지위를 특히 과학에서 상실하게 된대요 자 이렇게 딱 읽고 뭐만 남아야 되냐면 아 그러면 collecting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필자가 부정하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에 x를 딱 쳐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모으러 오는 주제가 같다고 했으니까 아 보존해야 되는 걸 선택하고 조직하는 게 중요해졌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모으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다시 선택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해지고 한편으로 모으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게 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장 정말로 흥미로운 그리고 중요한 측면 과학의 중요한 측면은 다시 다시 필자가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안 중요한 정보야? 정말 중요한 정보고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점점 뭐가 됐냐면 those 어떤 것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래 류관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아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안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그냥 대상을 모으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리고 classification of things 모아진 물건들의 분류? 이런 걸 세모 더 이상 약속해 주지 않아요 최신 지식을 만들어주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모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일맥상통하죠 물건을 모으는 거 things, classification, 분류하고 모으는 거 모아지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필자가 긍정하는 거에 동그라미하고 부정하는 거에 x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 핵심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빈칸 문장입니다 빈칸 문장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용어는 일단 collecting이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죠 맞아요? 나비 수집 수집은 이 글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용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형용사와 함께 mere 단지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대요 단지라는 단지 단순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컬렉팅이 필자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mere도 단순한 컬렉팅이니까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뉘앙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랑 사용돼 그래서 뭘 가리켜? 빈칸한 과학적 지위의 상태를 가리킨대요 찾아 봅시다 이 말이 그럼 지금 이 컬렉팅이라는 게 미열이라는 말과 합쳐져서 어떤 걸 나타내? 빈칸한 과학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그럼 질문에서 이런 컬렉팅이라는 게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빈칸 문장 요구하는 바 그거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컬렉팅이라는 게 지위를 제가 지금 어떤 학문적 지위를 하고 있냐면 그 지위를 잃게 됐다 lose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아진 물건의 분류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 이런 말을 읽으면 되겠죠 한마디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신가요? 그런데 이게 전설의 오답률 정답률 21%를 차지한 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근데 정답이 secondary 이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secondary가 무슨 뜻? 그냥 두 번째니까 두 번째가 좋은 거 아니야? 2등도 1등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2등도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secondary는 독해 정변에서 과거 평가 문제도 뭐 incidental 이런 거 한번 크리티브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incidental, secondary, subsidiary 이런 단어들 다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이게 주요한이고 이게 부수적인, 부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거 그 다음에 secondary는 지고 있는 거 부수적인, 부차적인 거니까 이류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secondary의 약간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를 읽지 못한다면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른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일단 2번 새로운이라고 돼 있는데 컬렉팅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아시겠어요? 요즘 건 뭔데? novel은 여기는 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 육안에 보이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반댓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reliable? 믿을만해요? 아니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반댓말이죠 자 그 다음에 comparative comparative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경쟁력 있는 comparative price 하면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경쟁력 있는 혹은 경쟁이 심한 Korean education system is highly competitive 하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경쟁이 심하다 이런 말인데 필자 출제자가 이걸로 냈다고 한다면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 경쟁력 있는 학문 분야 경쟁력 없죠 이것도 반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쟁력 없어요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이거 다 일종의 플러스인 거야 5번 부정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마이너스 같은 느낌을 주지만 해석해보면 무조건적이라는 뜻이죠 컨디션 조건이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이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제가 컬렉팅한다는 게 이글에서 깠는데 더 이상 지식을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대가를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하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31번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연결어 more over를 통해서 글 위와 아래에서 각각 강조하는 거 딱딱 잡으시고요 필자가 긍정하는 거에 동그라미하고 필자가 부정하는 거에 x를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건 컬렉팅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자가 부정하는 컬렉팅에 대해서 지문에서 서술한 대로 잡아서 마이너스를 잡으면 선택지에서 3번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secondary 부수적인 어휘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아까 제가 primary 얘기했는데 이 secondary라는 게 매년 EBS에 나왔던 단어예요 매년 선생님들은 알 겁니다 매년 EBS에 정말 중요하게 나온 단어고 올해 EBS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랑 약간 결이 다른 의미로 쓰이긴 했는데 거기서는 2차적인 교육 가정인내에서 하는 게 primary education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secondary education 이런 걸로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요 같은 말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subsidiary 여기도 sub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세컨 들어가고 두 번째 하위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ncidental 이런 단어가 부수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부차적인 주요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니까 한번 딱 정리해놓고 유평 때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EBS 간접 연계를 통해서 영어 영독 수화 적어도 이거 생각해야 돼 들으면서 내가 본 단어차에 세컨더리 없던데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수능이 마음먹고 진짜 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단어를 내면 할 말은 없는 거지 근데 일단 적어도 기출에 나왔던 어휘 그리고 올해 수특 영어 영독 수화 내 있는 어휘들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마스터하고 그것까지 다 했는데도 만약에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 그럼 너 말고 다 틀릴 거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알겠죠? 다시 어휘가 고민이라면 31번 지금 세컨더리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기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라이트하우스 EBS 영어 영독 수환에 있는 올해 EBS가 제시한 핵심 단어들 그리고 기출 어휘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잡아놓고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경쟁력 있는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왜 틀렸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경쟁이 심한 빈칸에 넣어보면 이 이 컬렉팅하는 게 경쟁이 심한 학문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죠 왜냐 경쟁이 심하다는 건 누군가와 지금 대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경쟁이 지금 있다라는 건 애초에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반 1등이라면 반 꼴등과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반 1등이면 2등 3등이랑 경쟁을 하겠죠 비슷한 지위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지금 컬렉팅은 이미 더 이상 지식을 약속해 주지도 못하고 지금 지위를 어때요 잃기 시작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다른 학문들과 경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퍼르티브도 마찬가지로 틀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32번입니다 32번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은데 사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다시 이 해설의 주안점은 뭐냐면 실전에서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성인 세인트 아우구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정결을 내일 주세요 정결이 뭐야 정결 처음 들어보지 않냐 나 35년 살면서 진짜 이런 우리말 처음 들어봐요 이런 게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는 만약 사람들이 현재 편향적이면 그들이 현재 편향적일 때 어떤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 현재 편향적일 때 어떤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편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이 부분을 통해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some of the most inside of work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의 일부 뭐에 대한? 정보 찾기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의 일부는 뭘 강조하냐 이걸 강조하는 거고 따옴표 안에 있는 생소 개념이니까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자기 무지 혹은 무시 여기서 무지인지 무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무지에 달려있대 무시 근데 이게 뭐냐면 thank you 원모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생소 개념이 나오면 그 정의에 주목해야 되니까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정보 찾기에서 중요한데 정보를 어떻게 찾는데? 전략적으로 뭔가를 무시하는데 자기 무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use of ignorance 무시를 사용하는 거야 무시라는 게 뭔데? 변명이래 변명으로서 무시를 사용하는 건데 뭐하고자 하는 변명? 아주 과도하게 engage는 그냥 do예요 하고자 하는 거야 아주 재밌는 활동들을 근데 이 재밌는 활동들이 뭐냐면 harmful 해롭다고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는 해로울지도 모르는 재밌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명 나 지금 재밌는 게임 할 거야 나 지금 담배 피울 거야 나 지금 술 마실 거야 하는 그런 변명으로서 어떤 무시를 사용한다고 이게 좀 그리 어려운 게 도대체 뭘 무시한다는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정의를 읽어도 오케이 게임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변명으로 무시를 사용한다는데 제발 뭘 무시한다는 거냐고 더 읽어봐야 돼 The idea here is that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서 라고 했잖아 여기는 여기 앞에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서의 생각은 대대하래 어? 그 다음 빈칸이야 그럼 얘들아 이 빈칸 문장의 생각은 결국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치? 자 이건 뭐냐면 그리고 부사죠 정확히 만약 사람들이 현재의 편향도 있다면 그들은 avoid 세모 부정화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정보를 피할 거래 자 어떤 정보? 빈칸이란 정보를 피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볼게 현재의 편향적이면 빈칸이란 정보 피함 그거 하나 물어보자 얘들아 현재의 편향적일 때 어떤 정보를 피한다고 지금까지 읽은 거 있어? 없어요? 지금까지 읽은 거에 없어요 사실 이 피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뭔가를 무시한다는 것 같은 말인데 지금 이 무시를 변명으로 쓴다고만 했지 도대체 뭘 피한다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현재 편향적일 때 어떤 정보를 피하는지를 찾자 현재 편향적일 때 어떤 정보를 피하는지 찾자 자 즉 아마도 뭐 때문이냐면 그게 만들 수 있어서 어떤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시 있긴 하지만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information이다 이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빈칸에 있는 거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나중에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는 확인해봐야죠 부끄러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총합의 어떤 균형을 만드는데 이 균형이란 게 뭐냐면 counsel against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마이너스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균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이런 정도로 처리하고 이렇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가관이야 성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말했대 시니어 정결을 내일 주세요 이해돼? 이거 실제에서 읽고 아 최고인데 이해 못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야 이건 스킵하자 이거야 present biased agents 현재에 편향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되면 빈칸 문장인데 현재에 편향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며 바로 이 부분이 빈칸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같이 한번 색깔을 표시해 볼게 여기가 중요한 거야 사고할 때 현재에 편향되면 현재에 편향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일치가 되니까 그 뒷부분이 빈칸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험을 알려주십시오 내일 내일 알려달라는 건 뭐예요? 내일 알려달라는 게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뭘 알고 싶지 않아? 어떤 정보? 위험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위험 위험을 알려주세요 내일 그럼 지금은 위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피하고 싶은 건 위험이죠 알겠습니까? 위험이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whenever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사람들이 생각할 때 engage는 하다 do it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이니? 단기적 이익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이익을 할 때 자 잠깐만 여기 이 부분도 뭐랑 같은 말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바로 그게 지금 플레저블한 액티비티야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자아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게 롱텀 코스트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랑 같은 말이냐면 여기 있는 present bias랑 같은 말이죠 지금 현재에만 좋은 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그 다음이 또 빈칸에 들어갈 말일 거 아니야 그들은 뭐 하려는 걸 좋아한다 delay 미루려고 한다고 미루려고 한다고 어버이들이랑 같은 말이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받아들이는 거야 뭐를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인 걸 미루려고 한대 그러면 빈칸에는 중요한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위험 중요한 정보 그리고 여기 똑같은 핵심이 유효하대 뭐에 대해서도 정본데 잠깐만 이 정보에도 유효하다는 건 이 정보도 받아들인다는 건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지 정본데 어떤 정보 사람들을 슬프거나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피하는 거니까 역시 피한다 이게 정립이 되죠 사람들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제가 알아야 될 걸 알려주세요 내 일요 지금은 이걸 알려주지 말라는 거지 지금은 이걸 피하고 싶은 거지 됐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앵커링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다고 해서 결코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한 군데가 딱 되면 깔끔한데 여러 개가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거를 정확히 찾는 것은 필요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지금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위험 지금 위험한 거 위험하고 중요한 정보 좀 나를 슬프게 만드는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몇 번이냐 답은 2번이죠 자 현재의 활동 자 이 형용사 중이에요 현재 활동을 메이커으로 자리 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보를 피한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자 현재 활동이 뭐야 지금 지금 플레저브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걸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위험이고 그게 바로 중요한 정보고 그게 바로 슬프게 만드는 거죠 알아 나중에 나쁘니까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만학선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여기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봐도 현재의 편향성이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현재의 편향성이란 게 뭐야 나는 지금 미래보다는 힘든 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난 지금 좋은 걸 할래 이 말이잖아 나는 지금 좋은 걸 할래 라고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를 매력적으로 하지 않는 건 다 피해버리겠죠 지금 좋은 걸 재미없게 만드는 건 피하는 거예요 지금 거를 좋게 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럼 선택지 한번 까볼게요 1번 좋아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보를 피한다 생각이 안 되죠 항상 어떤 판단 선택지가 이렇게 영어로 그냥 딱 해석하면 뭔 소리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데 반대말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좋아하는 활동 가령 봐봐 지금 미래에는 해가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좋지만 미래 해가 되는 담배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죠 담배 술 담배와 술의 가치를 강조하는 걸 피할까요 아니죠 강조하는 걸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깎아내리는 거 반대말이 들어가야지 반대말 이런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 그게 지금 내가 담배 술 하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깎아내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피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반대말이고요 3번 정보인데 과거의 활동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컷 잘라버리는 정보 그러면 과거 활동에 대한 애착을 잘라버리는 정보 이걸 현재로 바꿔야죠 현재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애착을 가지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정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4번 그들이 더 많은 활동을 좋아하게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피한다 이것도 반대말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포스 정도로 아 폴비드 정도로 그들이 더 좋아하는 활동 술이나 담배를 좋아하지 않게 한다는 거 술 담배 그만해 이게 참 중요한 정보고 하지만 난 지금 쾌락을 즐기고 싶으니까 슬픈 정보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반대말이고요 마지막 5번 잠재적으로 남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 남들에게 알려져 이 지문에서 남들에게 알려져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들 엑스를 딱 하시면 정답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선택지를 한번 까본 거고 실전에서는 실전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잘 안되지만 여기서 지금 self-ignorance 정확히 뭐니 얘들아 무시하는 건데 뭘 무시하는 거야 잘 안나왔지만 빈칸 문장을 채워보고 밑에를 읽어보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근데 나를 슬프게 하는 정보들 즉 현재의 활동들을 좀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정보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self-ignorance를 쓰셔야 돼요 담배 피고 있어 근데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죠 담배 몸에 안 좋다 담배값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거 무시한다는 거죠 지금의 재미를 반감시키니까 내일 내일부터 할게 내일내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푸는 거고 여기 이거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성 아우스틴 제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체스티티를 찾아보면 이제 순결로 나옵니다 육체적 순결이에요 쉽게 말해서 not having sex 섹스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순결이거든요 정의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기 조금 이게 고3 애들이 보는 건데 좀 그럴 것 같아 해가지고 정결로 바꾸신 거 같아 이걸 어디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인 아우스티이 이렇게 말했대요 신여 순결 그런 오 시리가 왜 대답하죠 뭘 진행 중이야 순결을 어 그래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은 좀 즐기고 싶다 이거야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지 이해돼요 내일부터 순결을 지킬게요 내일부터 금요옥 생활을 할게요 오늘까지는 좀 근데 이게 그러면 성인도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했냐 근데 그것 따위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다보고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신한테 뭐라고 할 때 내일부터 이렇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맨날 회개하고 이런 거를 얘기한 거 아닐까 정도로 추측만 가능한 거죠 이건 사후적인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전에서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차피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는 현재에 편향되어 있을 때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바로 나오죠 현재에 편향되어 있을 때는 현재 활동을 할 때 느끼는 위험 같은 걸 좀 피하고 싶어 한다 알겠습니까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하는 이런 마이너스들을 다 피하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32번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 소고가 좀 역대급으로 까다롭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빈칸 문제의 특징은 정답이 이건 것 같은데 그 전에 빈칸 문제들은 나머지 선택지가 딱 논리적으로 아 이건 반대말이고 이건 없는 말이고 탁탁탁 제고가 되는데 이번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렇게 좀 선택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왜 아니라는 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소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선택지 구성원리 최대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연습하시고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칸은 선택지가 전부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32번 해설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33번 자 33번도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었죠 32번만큼 추상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실 비교적 길이는 짧지만 상당히 실전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유럽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신대륙 내용과 이런 게 막 다 분절된다고 느끼면서 음 그 전체가 얘기하는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캐치를 딱 해서 정답을 찍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해석이 잘 안되고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벗이 여기 있기 때문에 벗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은 앞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 될 것이다 다시 벗이라는 건 앞과 뒤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아 요 생태적 상호작용의 환경이 빈칸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태적 상호작용의 환경이 빈칸하다는 정보를 앞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벗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랑 다른 얘기를 해야 되죠 앞에 있는 뭔가를 그대로 앵커링 넣어서 풀 수는 없고 결국 상호작용이 어떤지 그 환경에 대해서 뒤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 전체를 이해를 잘 못했지만 이거를 빈칸에 넣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내려가면 마지막 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2번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데 실전에서 그래도 2번이 되지 않을까 뭐 막 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좀 무관하니까 해서 정답으로 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푸셨다면 잘 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전에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벗을 보고 여기 뒤에는 새로운 정보니까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겠다 하고 여기에 있는 말을 기반으로 넣었다면 정답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실전적인 풀이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해설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각각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의 해석 같은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려운 글입니다 33번 자연의 개념은 늘 문화적인 발언이었대요 실전에서 이해 안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 이해 안 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고 문제 푸는 거 알려드렸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개념은 언제나 문화적 발언이었다는 건 문화에 따라서 그 자연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유럽인들에게 느낌을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뭐로써? 통찰력으로써 왜요? 왜 유럽인에게는 통찰력이 아니었죠? 통찰력으로서 아니었다고 하니까 왜? 4D의 주어동사 유럽의 풍경은요 너무나도 섞여져 있는 것이었거든요 풍경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인과관계가 성립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 필자가 하는 인과관계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풍경이라는 게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특별한 통찰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선생님 블렌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풍경이 그게 통찰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일단은 필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믿고요 뒤에 내용을 읽다 보면 아 그래서 위에 지금 유럽 상황에서는 별로 통찰력이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필자는 뭐라고 했다고? 블렌드가 돼 있으니까 통찰력을 별로 얻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근데 자 역점이 있죠 신세계에서는 여러분 이건 상식이죠 신세계라는 건 유럽이 만이라 나중에 발견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 미국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입니다 신대륙에서 적어도 신세계 영화 신세계로 만들고 죄송해요 유럽인에게는 신세계인 곳에서 차이점이 등장했대요 아 잠깐만 여기는 이제 블렌드 되어있는데 뭔가 차이점이 등장했대 훨씬 분명하게 등장했는데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유럽 정착민들과 거기 신대륙 방문자뿐 아니라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거기 정착해서 사는 후손들에게도 뭔가 엄청난 차이점이 등장했다는 거 차이점이 도대체 뭐지? for that reason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화살표 뭔가 차이점이 등장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얘기했고요 그들은 이제 fond fond 원래 be fond of로 많이 쓰이는데 형용사로 좋아하는 애정하는 어떤 생각 conceit an idea 이런 뜻입니다 밑에 나와있죠 생각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어떤 구별점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뭐에 대해서? primeval nature 원시의 자연에 대해서 아 근데 이 원시의 자연은 뭔데? 사람의 군집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에 그냥 모여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엄밀한 해석은 사람의 어떤 생물학적 군집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정말 장엄한 원시의 날것 그대로의 자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which which의 선행사도 좀 어려운데 바로 그게 나중에 어떤 표현을 찾게 됐다는 거죠 어디에서? 야생에 대한 감탄의 표현 속에서 which의 선행사는 의미적으로 conceit 생각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럼 정리해볼게 지금 but 이하에서 유럽인들은 블렌드되어 있어서 별 통찰력을 못 느꼈는데 와 이렇게 신데로 간 거야 차이점이 있었대 그 결과 뭐를? 자 여기다 밑줄고 볼까? 원시시대 자연 인간의 통제가 없는 원시시대 자연을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 자연을 좋아하는 생각이 나중에 어떤 표현까지도 찾아냈는데 어떤 거에 있어서 그 황야를 감탄하고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데륙은 뭘로 지금 보는 거야? 원시의 자연 황야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자연이 근데 여기는 원시 그대로의 황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일종의 내용을 잡자면 이런 대조 이걸 잡아야 디스틱션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야 신데륙의 자연은 막 그랜드텐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걸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저도 이제 그랜드캐년 헬기 투어 하려고 비행장까지 갔는데 날씨가 안 좋다고 헬기 투어가 취소된 거예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못 봤어요 자 Ecological Relationships 생태적 관계는 분명 그들만의 로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의미라는 건 뭐야? 앞에 있는 생태적 관계가 자기들만의 로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뭘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조절하는 그러나 꼭 안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하는 독립적인? 인간의 간서부터 독립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잠깐만 여기 좀 해석이 거지 같은데 Have A잖아 A self-regulating 형용사 But not necessarily stable 형용사 명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자연이 자기를 조절하는 Not necessarily는 부정인데 딱 그냥 여기 stable 꾸며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unstable이라고 보면 돼 자연이라는 게 자기를 조절하는 그러나 좀 불안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연은 자기를 조절하는 그러나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약간 불안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힘이란 건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지금 원시시대 자연 황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간섭이 있다 없다 없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겠죠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연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그 힘이 약간 자기를 조절하고 불안정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 벗 앞에까지는 정말 어떤 의미? 유럽이 아닌 미국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어마어마한 장엄한 황야? 원시시대 자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간섭이 있어 없어 인간의 간섭이 없다고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없는 상태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해석의 핵심이 인디펜던트 오브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디펜던트 오브에서 오브는 아웃오브로 해석해야 됩니다 프롬 뭐모로부터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힘 인간의 간섭이 지금은 없는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하면서 벗으로 지금 그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여기는 유럽 여기는 신대류 근데 생태적 상호작용의 환경이 빈칸했대 근데 여기 앞에서 생태적 상호작용은 사실상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 혼자 여기 생태적 관계는 자연 자기만의 로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벗 뒤에 있으니까 이해되죠 뒤를 읽어봐야 된다고 지금 어떤지 몰라 근데 이 환경이 어떠냐면 모르겠는데 뒤에 뭐라 그래 우리는 사자가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는 조절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뭘 조절할 수 있어 사자가 어디서 먹는지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벗을 기준으로 앞에는 휴먼 인터벤션이 없었는데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점점 우리가 분명하게 뭔 할 수 있냐 얘들이 어디서 먹는지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휴먼 인터벤션이 없었던 곳에서 그런데 조금씩 휴먼 인터벤션이 생기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정답 몇 번으로 갈 수 있어요 2번 점점점점 지금 설정되고 있다 인간에 의해서 휴먼티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글은 약간 3단 구조인데 글의 전의가 빈칸 하나에 원래는 한 지문이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 어떤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쭉 다가는 구조인데 이 33번 어려웠던 게 여기는 유럽 얘기하고 여기는 뉴 월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간의 간섭이 없는 뉴 월드에서 인간의 간섭이 생기는 또 새로운 세상 이런 환경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냥 여기 앞에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여기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간섭이 없고 근데 다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찍어야겠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고 시험장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잘한 거야 근데 사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지 제거해볼까 1번 선택지 제거는 쉬워 새로운 환경친화적 정책을 만들었다 자 지금 사자가 사는 곳을 통제한다 이런 게 환경친화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3번 문화적 관행 창의적 문화적 관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인간의 간섭이 있는 게 창의적 문화 관행이다 창의적이다 새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관행들도 전혀 안 나왔고요 4번 바뀌어요 너무나도 자주 자 2, 2가 있네요 너무나도 자주 뭐 하기에? 조절되기에 즉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서 조절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분명히 밑에서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반대말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양한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잠깐만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누구야? 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반대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33번을 풀었는데 제가 강의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의 구조가 좀 독특하죠 빈칸에 긴 걸 그냥 다 했고 여기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높아지고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부정어 처리를 잘못하면 not necessarily가 있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of가 있고 사실 independent of도 뭐뭐부터 독립적이라니까 여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의미이죠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여기는 uncontrolled by랑 문맥적으로 약간 비슷한데 그래서 이렇게 또 대충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안정적인 힘 이렇게 하면 인간의 간섭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인간의 간섭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또 잘못 오역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그게 안 되냐면 여기 not necessary가 동사 앞에 있다 그러면 모를까 얘는 그냥 이 형용사만 꾸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not necessary는 not이니까 not stable이고 그냥 unstable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정한 불안정한 힘 그리고 인간의 간섭부터 독립적인 불안정한 힘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범위를 여기까지 가져가지고 여기랑 같이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간섭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 앞에는 인간의 간섭이 없는 거고 여기 뒤부터 인간의 간섭이 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거죠 어려운 고민입니다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investigate 조사했어요 반응은 유럽의 울새의 반응을 조사했답니다 response2에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이웃과 낯선 새의 노래에 대해서 반응을 조사했대요 울새가 네이버하고 스트레인저 각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를 한 거야 오케이 자 뭐에도 불구하고 되게 크고 되게 복잡한 노래의 레퍼토리에도 불구하고 이 울새들의 자 양보보다 중요한 건 주절이죠 이 울새들은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대 자 between a and b 이웃의 노래와 그 다음에 낯선 새들의 노래를 구별할 수가 있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react 빈칸에서 얘기했다시피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33, 34번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그럴 때는 각 개념에 뭐가 이고 뭐가 빈지를 좀 표시하면서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할 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지문 이해도 좀 빠르게 되고 나중에 이 a, b의 개념이 막 선택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뭐가 이고 뭐가 b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react 한 단원에서 아예 할애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neighbor, stranger 나왔는데 또 neighbor하고 stranger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구별한다 했으니까 한 번 지금부터 여기를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한 번 표시를 해볼게요 되셨나요? 자 이 두 개를 구별을 하는데 지금 색깔을 한 번 달리 해볼게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냥 하얀색으로 여러분 그거 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시각적인 여러분 그 효과를 위해서 이웃새의 노래와 그 다음에 낯선새의 노래를 구분할 수 있대 자 when they 우리 울새가 들었을 때 tape recording of stranger 낯선 애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얘들은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노래를 부르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르고 막 그들의 노래를 겹쳐버려 뭐와? 그 재생된 노래와 더 자주 뭐 할 때보다 그들이 이웃의 노래를 들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웃의 노래를 들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낯선 애들의 노래를 들으면 막 경쟁화도 빨리 부르고 막 더 부르고 막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지 자기 목소리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말하듯 overlapping of the song 자 이 overlapping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지? 그치 울새가 낯선애를 바라봤을 때 낯선애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일 수도 있대 아 그래서 낯선애한테 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게 약간 공격적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이 overlapping 하는 게 공격적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 낯선애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나 보다 했는데 however 그러나 새로운 정보 나오겠지 이 차이 즉 a, b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차이는 그치? a와 b에 각각 다르게 a하고 a 대 b에 반응하는 차이는 일어났는데 자 글 읽을 때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only when 오직 이럴 때만 일어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그냥 when이 아니라 only when이면 오직 이럴 때만 일어난다 이 때문에 여기에 눈을 정말 크게 뜨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해되세요? 자 여기 부사절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게 언제라 이 차이가 언제 하냐면 오직 중요정보야 neighbor song 자 이걸 만든다 neighbor 이 이웃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틀어지는데 큰 스피커에 의해서 근데 어디에 위치된 스피커냐면 boundary야 어디와 어디? 자 between a and b 그 이웃 영역과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 되어지고 있는 중인 세의 영역 사이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자 어떤 영역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자 이때 가능하고 자 이거 염두해주고 만약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똑같은 이웃의 노래니까 a의 노래가 연주되는데 또 다른 경계에서 연주된다면 즉 지금 연주는 똑같이 되는데 경계가 달라진 거야 위치가 달라진 거야 즉 얘가 뭔데 이 커마를 동격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즉 이거는 경계인데 또 다른 경계를 좀 설명해 준 건데 이 경계가 뭐냐면 분리시켜 준다고 영역을 지금 테스트 되고 있는 서브젝트를 어디로부터 separate a from b 다른 이웃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그 뭔가 다른 경계로 가버리면 어? a의 소리를 뭐로 인식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a의 소리를 뭘로 인식해? b의 소리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지 네이버인데 스트레인저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 실전에서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뭔가 스피커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어? 네이버의 소리를 다르게 인식하는구나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를 딱 읽고 이해되세요? 자 not only does this result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선생님이 늘 얘기했다시피 빈칸 문장이 빈칸 문제의 발문이라고 했어요 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꼭 써야 돼 이 결과가 demonstration show거든 보여줄 뿐 아니라 빈칸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러면 얘들아 빈칸은 지금 방금 이 결과 있죠 이 결과를 잘 써내려면 되는 거야 이 결과를 잘 반영하는 마치 요양문처럼 이 실험의 결과를 잘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라고 뿐만 아니라 그건 또 뭘 보여주냐면 노래의 선택 재생에 사용된 노래의 선택 실험 재생 실험에서 사용된 노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노래 선택 자체 중요하겠지 네이버 송을 틀었냐 아니면 스트레인저 송을 틀었냐 이건 중요할 텐데 지금 이거 당연히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봤던 이 앞에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면 반응이 달라진다고 했어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 여기 차이가 생긴다 이 말 들어가면 되겠지 차이가 생겨 근데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준다 위치에 따라서 네이버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가 생긴다 라는 거를 딱 보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몇 번이야 4번 울세가 associate A with B A를 비하여 연결되는데 자 로켈리티는 로컬 지역의 이거잖아 장소란 뜻이야 장소와 친숙한 노래를 연결짓는데 여러분 여기서 친숙한 노래가 바로 뭐겠습니까 네이버의 선이죠 왜냐하면 봐봐 친숙학성이 안 나왔네요 그럼 맞는 게 strange가 낯선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낯선 낯선세고 그럼 낯선의 반대말이 뭐야 이웃이라는 게 얘는 친숙한 거야 이게 familiar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A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A를 인식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가장 잘 표현한 게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답을 좀 이해 못한 학생들이 2번을 이해 못한 학생이 되게 큰데 사실 여기가 장소를 바꿨구나라고만 하면 일단 로켈리티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찍을 수 있어요 다시 로켈리티를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2번으로 갈 수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잘 들어봐 잠깐만 스피커 큰 스피커인데 여기다 들으니까 제대로 인식을 했는데 어디다 옮기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 그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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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장소에 두는데 잘 구별을 했는데 다른 장소에 두는데 그러면 멀어졌으니까 잘 안 들리니까 뭔가 거리가 멀다 이 장소가 하나는 여기 가깝고 하나는 멀어지니까 당연히 볼륨은 거리에 비례하니까 장소를 그냥 볼륨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볼륨에 따라서 오브레핑하는 그런 생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2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봐봐 정확하게 보자 선생님이 아까 Only When 했던 부분 네이버의 송이 큰 스피커에서 해지는데 어디에서 봐봐 네이버 테리토리와 그 서브젝 테리토리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고 이 원 반경이 서브젝 테리토리야 그 다음에 여기가 네이버의 테리토리야 근데 지금 스피커 어디 있는 거니 스피커가 여기에 딱 도와줘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 네이버의 소리를 들려주면 인식을 한다고 네이버라고 근데 근데 여기 봐봐 만약 똑같은 네이버의 노래를 다른 바운더리인데 그 바운더리가 어디야 즉 여기 잘 봐야 돼 이 실험 대상자의 영토를 다른 이웃이야 다른 이웃 여기 여기 다른 이웃 다른 이웃 이랑 구별짓는 여기 이 경계에다가 두면 여기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n1이라고 하고 여기 n2로 하자 여기서 n1의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거리가 좀 거리가 달라지니까 볼륨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제대로 해석하면 이해되시나요 근데 가장 좋은 건 테리토리 다양한 짓 많이 하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레퍼토리가 어떻다고 컴플렉스 하다고 했어 분명히 지문 내용과 맞는 건데 왜 틀려 이 말 굉장히 중요해 1번 찍은 애들 18%나 있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 1번 분명히 지문에 있는 말인데 왜 틀리냐고 여기다 써 빈칸 문제에서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빈칸 문장이 곧 발문이다 발문 발문이 뭐야 국어 문제에서 발문은 다음 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일치하는 것은 그거의 요구 그게 요구하는 걸 써야 되는 거지 맞아 지문에 있는 말 쓰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거면 일치하지 않는 걸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이 결과가 뭘 보여주냐고 있잖아 결과 결과를 써야지 실험의 결과를 써야지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 아직 실험하지도 않았다고 이해 돼? 실험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variety complex 둘 이거를 합친 게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 결과가 아닌 이렇게 이렇게 지워야 돼요 없는 말이나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이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빈칸 문제 반드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말을 써야 된다 지문에 있는 말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지는 울세의 좋지 못한 영토 감각이 생존의 핵심이다 그랬는데 일단 이 선택지 자체가 영토 감각이 안 좋은데 생존을 할 수 있다? 이게 모순되죠 게다가 지금 얘는 영토 감각은 내 지역이 어디까지야 이건데 그 영토 감각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방향 감각이 좀 안 좋다라고 봐줘야지 네 어쨌든 생존 관한 것도 부적절하고 이 관계에 추론할 수 없습니다 5번 울세가 덜 반응한데 녹음된 소리에 울세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지 반응을 안 한다 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나 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지 이게 덜 반응한다가 실험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사실 실전에서는 쭉 읽고 다르게 반응하네? 오케이 근데 어떻게 반응해? 아 이럴 때 아 뭔가 테리토리가 달라질 때 반응하는구나 테리토리가 달라지면 바르게 반응하는구나 테리토리가 달라지면 아 그게 로켈리티가 표현됐고 패밀리얼성 이게 네이버의 송을 제대로 인식하냐고 이니까 어느 로켈리티에 따라서 패밀리얼성의 인식이 달라지니까 정답이 4번이겠구나 이 정도 실제에서 그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 해설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